삼순아 안녕 삼순아 아 귀여워 삼순이 친구야? 너 이름 뭐냐? 만능 사줄까? 한번 가 듣고 간다니까 너 이름이 뭐냐? 듣고 넌 천이면 사줄까? 삼순아 어 얘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더네 동물농자 안녕 109살 근데 되게 아파 좀 기력은 없구나 야 배운 정해 배운에 한번 가본 척이었대 삼순이 동물농자 나왔었지? 얘가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왔었고 얘가 무슨 내용으로 나왔더라? 안녕 아니야 그거 아니라 얘가 똑똑해서 나왔어 차도 혼자 거저히 쳐서 쳐서 알아 봤어 봤어 신호등도 혼자 건너지 그렇지 똑똑해 드려 삼순이 자전거 보고 여기 할아버지 삼순이 신호등도 혼자 건너지